민주평통 자문회의 오렌지 샌드에거 협의회는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부애나팍 더소스몰 1층 야외 공연장에서 두 달여간 준비해온 4.29폭동 3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. 총 4부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다시는 4.29폭동 같은 한인사회의 피해와 아픔을 겪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타인정과의 화합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오렌지 카운티 동포단체장을 비롯 미셸박스틸, 영킴 연방 하원위원, 그리고 최석호, 샤론 퀵실바 가주 하원위원, 박영선 부애나팍 시장 등 모든 인사들은 아픈 역사를 현재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.